네. 네. 목격 멀리서 왔어요. 뭘 볼 게 있다고 그쪽에도 좋은 선생님들 많을 텐데 여기까지 꼭두 새벽부터 세상에나. 그냥 선생님이 좀 제가 TV라는데 너TV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어떤 여자분이 몸을 비빌 꼬인다고 왜 이렇게 꼬느라고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왜 이렇게 몸을 비빌 꼬느라고 내가 남자라고 그러고 제가 그 영상을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야 요즘 이래 너무 무리하다. 어떻게 이렇게 몸을 비빌 꼬으면서 남자인 줄 알았다는데 이런 어디 다니면서 다 남자 들어온 걸 찾아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다른 분들은 되게 무섭게 생기고 그러셨는데 되게 워낙에 보이셔서. 아니요 제가 감독을 그래서 멀리서 가도 되겠다. 봐도 진짜 내가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됐어요. 아유 세상에나. 그런데 우리 기준님도 참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분. 어릴 때부터 풍파가 엄청 많다. 네 맞아요. 내가 살면서 우와 나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사랑받고 살아야 할 때부터 그러지를 못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엄마가 내 친엄마 친아빠인가 맞을 정도로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구박을 받고 구박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참 그래. 새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새엄마 앞에서 구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동생이랑 같이. 세상에나. 참 열심히 살았대. 내가 진짜 일을 악물고 정말 열심히 죽지 못해 산 것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집이 싫어서 이 집이 싫어서 빨리 시집을 가야 되겠어서. 네 맞아요. 어디론 거 독립을 하려니 내 능력은 없고. 네 맞아요. 아휴 그만 시집이나 가자. 어떤 남자가 나 좋다니. 매일 놈 그냥 가버린 거야. 네. 근데 가봤더니. 또 했어요. 아이고. 이건 내가 무슨 똥차를 피했더니 쓰레기 차에 맞힌 거. 네 맞아요 선생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고생이란 고생은. 네 맞아요 진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아저씨 폐요? 폐요? 구박이라고 해 뭐지 이게 막. 구박 구박을. 구박 아닌 구박을 했어요 저한테. 그치. 막. 나이 차이가 신랑이랑 많이 나지. 네. 많이 나요. 내가 사랑 받을 줄 알고 같거든. 네 맞아요 선생님.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이야. 그래도 이 아저씨한테 가면 내가 그래도 사랑은 받고 살겠지 그랬더니 사랑은 개뿔. 맞아요 선생님. 사랑은 고소하고 어디 무슨 내가 지식몬가 싶었지 네 맞아요 밥해주고 애나주러 간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살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 어떻게 살았어? 애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큰 애가 지금 25이거든요 제가 한나랑 남편하고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충격 먹어서 우울증 걸려서 전시까지 아직까지 다니고 있고 그 충격 때문에 자 엄마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가 편하게 앉아서 괜찮아요 신의 줄이 되게 많아요 신의 감을이 내가 직감, 직성, 예감, 촉 되게 많이 발달된 사람 꿈도 꾸면 내가 그 꿈도 맞을 때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힘들었어야 되고 가끔 이렇게 막 뭐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딘가에 가면 확 소름이 돌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도 많았을 거야 근데 내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다 그치? 네 애들 때문에 보고 내 죄들만 안 낳았어도 제 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딸은 두고 가면 나처럼 버린 거 같을까 봐 나처럼 버린 거 같을까 봐 네 맞아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네 쟤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들 걔는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그런 걸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나 하나만 참으면 저 아이는 그래도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내가 쟤 구박은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 악물고 살았어 내가 마흔 넷 때에서부터 더 힘들었을 거야 그때부터는 네 맞아요 마흔 넷 그 정도일 때 제가 우울증 그때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와 이제 애들도 항상 더 컸는데 이제 나 그만할까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애들도 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할 때 낳아줄 사람도 아니고 네 맞아요 선생님 내 거에 대한 집착도 많으신 분이고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살았어 맨날 울면서 살았어 결혼한 뒤부터 애 낳은 뒤부터 시댁들을 구박 아닌 구박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눈물로 세월을 살았고 내가 이제 혼자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맞아요 내가 어디 식당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거보단 나을 거 같고 네 맞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방 뭐 월세 구하는 거 뭐 그런 계약서 쓰는 거 전혀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 어디 가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디 가서 첫 밖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편하게 혼자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맞아요 지금 시댁식구들하고는 아예 연락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특별히 뭔가 없지만은 어차피 엄마나 자식들 제가 딸 때문에 뭘 못해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가 너무 궁금한 거야 예 선생님 맞아요 예 그거예요 예 맞아요 예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헤어질 운이 있나요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나요 때문에 왔어 근데 이 아빠가 안 놔줘요 남편분이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하겠죠 못할 것도 없어요 그치 요즘 세상에 뭘 못하겠어 그쵸 예 근데 남편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부터 애들 다 크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저한테 잘하긴 잘해요 근데 아직도 못 믿겠잖아 예 믿지를 못하게 한 번씩 보면은 저 사람이 나는 잘하는 사람이 많나 진짜 이럴 정도로 의심 갈 때도 있고 기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기본 성격이 어디 가겠냐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 고쳐먹고 우리 기준님 안 놓치고 싶어서 우리 대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불뚝불뚝 성질이 나는지라 근데 우리 엄마도 답답해 예 답답해요 항상 답답해요 기준님이 답답하다고 행동이 빠릿빠릿하지도 못하고 예 뭔 말을 해주면 빨리빨리 알아둬서 어 눈치가 막 이렇고 예 여우짓은 못해 예 절대 못해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잘못이라고만도 말을 할 수 없는 게요 예 나도 좀 미련 곰탱이야 예 저 곰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분도 와 이렇게 하다가도 와 이게 있어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준님이 지금 당장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죠 예 전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생각은 황당해요 아 그냥 헤어져 버릴까 아니야 그래서 좀 옆에 있으면 밥은 굶지는 않겠지 뭐 어디서 밥은 굶지는 않겠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서라도 그래도 좀 이 남자 옆에 있으면 내가 그래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살겠지 겁도 많은 기준이 많으시냐 예 저 겁도 예 겁도 많아요 무서움도 많아요 내가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살까도 무섭고 두려운 우리 기준이 예 그래서 그냥 이 아빠한테서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어떠한 보호 아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 우리 기준이 그냥 예 요즘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 조금 더 바뀔 거야 나이들면 좀 더 바뀔 거고 그 나이들면 좀 더 바뀔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야 그리고 내 딸한테 조금은 충격이 우리 딸도 어떤 때는 아 엄마 이혼해 그 말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냥 참고 살면 안될까 왔다 갔다 해 예 맞아요 저 그 딸내미한테 엄마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거릴까 하니까 엄마 그럼 이혼해 뭐 우리 걱정해 또 막 그런 생각해보면 아휴 내가 이혼해서 또 뭐 월세를 방으로 부한다고 해도 보증은 뭐 계약서도 쓸지 모르지 뭐 그 남편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니는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그거라 니가 뭐 월세 계약서도 쓸지 아니 뭘 할지 아니 그래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맞아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때는 답답한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차피 기준이 위험 못해요 네 대준님도 안 나와주지만 나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 대준님이 싫다 싫다 하면서도 우리 기준님 마음에 네 예 그래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게 아주 많고 그래도 저 왼수 갔다가도 또 보면은 어떨 때 보면 그래 저 정도면 됐지 네 그냥 내꺼 조금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좀 대준님 밑에 있으면서 이제 자손들도 다 컸으니까 네 뭔가를 좀 배우고 조금 이렇게 사회를 알아갔으면 좋겠어 너무 틀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그런다고 대준님이 뭐 의처증이 있어서 집앞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발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럴 용기가 없나요 아니 학원에 가서 뭘 배우고 취직을 하라는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거 급 안 냈으면 좋겠어 네 저 사람이라고 너무 무섭고 싫어요 내가 사람에 인한 상처가 너무 많은지라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엄마도 내가 조금 떨어지는 걸 알아 미안한 얘기지만 네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 내셔서 뭐라도 이렇게 배워봤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이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니 나이가 50이 넘은 것도 아닌데 60이 넘은 것도 아닌데 응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 그러니 좋아하는 것도 없어 네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관심 있는 것도 없고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의 병을 고치셔야 되니까 서서히 해보자고 뭐 하러 태백에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대단한 용기야 그죠? 응 응 그러니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네 조금만 용기 내서 마을 동네 앞에 산책이라도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산책하다 보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볼 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용기를 얻어서 뭔가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런 걸 조금 배워보고 배워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좀 가꾸어 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를 위해 살아온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맨날 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꽤 많이 울어요 항상 자신감도 없고 시댁에서 항상 너 같은 게 니 같은 게 항상 저를 그냥 기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2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시아우님이 저를 되게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애비랑 결혼했냐 너 같은 게 어차피 시엄마랑 살지 않아 음 그래 알았어요 네네네 쭉 흘러보내야 되는데 저희 동선은 그런 걸 잘해요 엄마 엄마는 뭐 했어 엄마는 이게 문제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기준님이 아픈 기억 무서운 기억 밖에 없기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내가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되게 있어 어릴 때 자라온 환경 탓에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게 요렇게 다가와도 우리 기준님이 이렇게 흠칫 놀라면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조금 동네 산책부터 시작해 너무 있지 말고 힘들면 전화해요 그럼 내가 전화 받아서 어쨌든 뭐라고 나름 통화하면서 밖에 산책을 해도 응? 대선생님 조금 조금씩 힘내서 해봅시다 네 아셨죠? 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집안에만 있으면 어떡해 그치?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지만 내가 이겨내기 나름이거든요 네 내가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해보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마음을 먹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줘도 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내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꺼내줘 그거는 내가 자꾸 마음에 빗장을 걸면 누가 꺼내줄 수 있겠어 그쵸? 응? 네 네 힘내세요? 네 그 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 네 아셨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